한글자막 by 박진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경우혜수 드라마 첫 촬영을 하러 오늘 처음 여기 왔어요. 수로서의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편의점에서 이런 우연과의 여러 가지 신들을 찍고 다음은 고깃집 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기다리고 기다리던 경우혜수 이거 볼 때는 방영을 하고 있을 때가 나가게 돼요. 그러면 여러분들 풀렸을 때 여러분 지금 거의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계실텐데 저 또한 너무 궁금해서 지금 보신 여러분들이 부럽네요. 그러면 다음 현장으로 가볼까요? 주인이 필요한 곳 후지 아니다기 찍는 거 아닌가? 자, 오케이. 이렇게 시작 형을 찍어야 될 것 같아 형은 여기 살짝 걸펴봐요 형을 찍어야 될 것 같아 형, 오토바이 잘 타요? 나 못 타 아, 타는 데 없어요? 이렇게 코너 돌 때가 좀 어려워 아, 무서워 여의보습 네 감사합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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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상상합니다. 형들 같은 거. 조금만 참아요. 자, 요트 씬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. 저녁 시간을 가지러 드세요. 요트에서 한 4-5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머리가 머리가 지금 머리가 땅했어요. 조금만 얼른 밥 먹고 너무 고쳐야겠어요. 또 저녁신이 있기 때문에. 마중 나오고 있네요. 마중 나오고 있네요. 고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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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인저 형이랑 같이 타고 있어요. 마중 나오고 있네요. 고객님. 이후로 같이 찍는 건데. ultrasö. 바로 봅시다. 텔레톱이도 있는 것 같은데. 아까 와. 너무 많이 자는게 피곤하니까. 아주 피곤하게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